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성비엔디 대표 유동균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라비아 연포장 식품포장제 전문회사로서 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포장제를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디자인에서 만제품까지 모든 포장제를 저희 공장에서 인쇄부터 합지, 가공, 출고까지 도마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디자인팀은 두 명이 회사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좀 모자라는 것은 용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뢰, 성실, 창조의 사원으로서 또한 경영 방침은 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학력이 아닌 학력으로 승부해라. 이윤보다 서비스를 중시하라. 헬리코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께서 말씀하신 신뢰가 전부다. 신뢰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좀 딸리는 것은 연세대학교 포장학과를 CU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용인송담대학교 재직 패키징 시스템 학과에서 전문적으로 포장을 좀 보고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유성팩으로 창업을 했고 2013년도에 주식회사 유성 P&D로 창업을 하면서 공장을 새로 짓고 또 2017년도에 2000시 103년의 부지를 조정하여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 6월 18일 날 준공해서 전 공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신다면 보다당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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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